하라가 어쩌다가 너같은 똥차 새끼를 만나가지고 누가 멀떠가니 여기서 조졌는지 진짜 씨. 어휴 씨. 야, 내가 똥 찬 건 맞는데 하라 걔는 인생 안 조졌거든. 아, 그리고 사랑해. 마지막이라 떨려서 메시지로. 마지막이라 떨린다고. 여보세요? 거절하면 확실히 마음 정리하는 거지? 어. 딴 말 안 해. 얼른 대답이나 해. 일단 만나자. 지금? 아니야. 다시. 다시. 다시.